배우 이세영의 사랑스러운 일상이 포착됐다. 13일 이세영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황사진을 올렸다. 공개된 사진 속 이세영은 풍선과 케이크, 선물 등이 꾸며진 한 브랜드의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했다. 이세영은 하얀 블라우스와 블랙하일을 매치한 심플한 스타일링으로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드러냈다. 그는 자신의 최고보다 큰 꽃다발을 안고 달달한 눈빛으로 천장 위 커다란 풍선을 주시하기도 소멸 직전에 작은 얼굴과 바라보고만 있어도 절로 흐뭇해지는 이세영의 100만불짜리 미소가 특히 사랑스럽다. 이에 팬들은 사랑 한 스푼 귀염, 한 스푼 예쁜 세영님 꽃보다 아름다워요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. 한편 이세영은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KBS ETV 새해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배우 이승기와 호흡을 맞춘다.